안녕 아, 어떻게 문동 같은 게 오빠 안 죽여줄 수가 있어? 처음 봤을 때 보이시면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줬고 다시 봤을 땐 이기고 싶었는데 주도권도 다 비키고 고동거렸어 숨은 막히고 그런 순간도 갖고 싶었어 바둑을 들으면서 그런 숨 막히는 순간도 일부러 접근한 겁니까, 나한테? 네 잘 붙이고 잘 젖히고 차분하고 고요할 거예요 악수를 놓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집은 허물어져 있고 예솔이는 왜 지켜준 겁니까? 연진이를 가득 고통스럽게 하려면 그게 제일 빠른 모든 걸 알겠습니다 하도영 씨도 고통스럽잖아 예솔이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넌 네가 얼마나 안 되는지 그건 뭐 궁금해? 예솔이가 그 지경인데 아무도 남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남편은 왜요? 연진이의 영광 같아서요 하도영 씨가 그런 계획치곤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난 연진이 안 떠납니다 왜요? 글쎄요 글쎄요 나도 내가 연진이를 떠나지 않을 거란 걸 방금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또 봅시다 나도 바라는 겁니다 몬동호 씨의 행복을 이 복수가 끝난 몬동호 씨는 행복해집니까?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실래요?